자, 이명웅씨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왜냐면요, 오늘이 4월 8일이고요. 내일 모레면 4월 10일이면 이명웅의 아애미어로 더 스타디움 콘서트의 티켓이 오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티켓 오픈과 관련해서 오늘 인터파크에 좌석 배치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좌석 배치도가 이명웅 팬은 물론이고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축구강인 이명웅이 상암뻘 입성 후에 이것부터 없앴다. 이게 뭐냐면요, 다시 볼게요. 이명웅은 다른 애. 잔디 해손을 없앴다는 거예요. 상암콘의 좌석 배치도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명웅 역시 공연의 고수다. 서울 워드컵 경기장의 잔디 훼손을 안는 묘수의 좌석 배치도가 나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요. 자, 볼게요. 좌석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라운드에 좌석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공연, 콘서트와 관련해서는 잔디 훼손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잔디 훼손 때문에 공연장을 이렇게 임대하지 않는, 빌려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라운드에 좌석을 배치하게 되면은 잔디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축구 팬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명웅은 축구 매니아예요. 축구 강의예요. 축구에 대한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라운드에는 좌석을 배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라운드에 좌석을 배치하는 것은요, 곧 돈이에요. 그러나 이명웅은요,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서 돈을 포기한 거예요. 축구에 대한 진심을 표현했는데 이 축구에 대한 진심이 팬들의 진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보다는 잔디 훼손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에는 좌석이 없는 콘서트가 처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명웅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수들이 콘서트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지가 가운데 하나 있고, 그리고 스테이지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돌아가면서 있고요. 스크린이 왼쪽에 있습니다. 동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스크린 뒤에는 좌석이 없습니다. 이런 무대, 이게 처음이에요. 그동안에 보면요, 동서로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가 무대장치를 하고 뒤쪽은 없고, 이렇게 산면에서 객석을 뒀거든요. 그리고 그라운드에 객석을 뒀던 거예요. 그러나 이명웅은 돈을 포기한 거예요.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이렇게 좌석 배치도가 나와서 지금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역시 축구광이다. 축구에 대한 진심이 있다. 이것은 곧 이명웅의 모든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경제성에 따라서, 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의 좌석 배치도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파크에 들어가면요. 이렇습니다.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공연의 티켓 오픈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시간이 늘었습니다. 150분에서 180분으로 늘었어요. 공연 날짜는 25일, 26일입니다. 그리고 공연 시간은 6시 30분이고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테이블 석은 19만 8천 원이고 VIP석은 18만 7천 원, R석은 16만 5천 원. 그리고 시야가 방해되는 석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12만 원, 11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나머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동안의 공연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요. 티켓 오픈은 4월 10일 수요일 오후 8시입니다. 그리고 매수가 재현되어 있는데 회차당 한 사람이 두 매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고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야외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 때문에 우천에 대비해서 우천 대비 및 방한력 스페셜 우비를 관객 모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습니다. 히어로와 영웅시대가 함께하는 첫 야외 스타디움 공연을 더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히어로가 직접 준비한 이 스페셜 우비를 모든 관객들에게 선물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이것은 예비로, 우비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자석 배치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요. 여기에 녹색이 VIP석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하늘색이 R석이에요. 그리고 테이블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석이 가장 비싼 거예요. 그리고 시야방해석이 이쪽에 두 개 있습니다. 여기에 S석이 있고 이렇게 A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크린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야방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선택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좌석 수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6만 6천석이지 않습니까? 4분의 1? 4분의 1보다는 5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봐야죠. 그러면은 5분의 4니까 한 4만 5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라운드에는 없고요. 전체 축구를 할 때 관중석이 6만 6천이에요. 여기에서 한 관중석이 빠져나가요. 그런 정도에 한 4만 5천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유의사항도 있고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2층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애인석 예매는 4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인터파크 고객센터 또는 이명훈 콘서트 전용 ARS 고객센터를 통해서 전화 예매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티켓 배송 및 현장 수령 안내도 같아요. 그리고 입장 및 공연 관람 유의사항도 거의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문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6호선에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내리면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데 여기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차를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주차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 공연주최측의 설명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공연 당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은요. 6호선에 월드컵 경기장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돼요. 도보로 1분 정도고요. 2번 출구로 나오면 도보로 3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8번 출구로 나오면 도보로 25분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스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버스 보이시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되고요. 마을 버스도 있고 지선버스도 있고 간선버스도 있고 강역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인근의 주차장은 평화공원 주차장이 있고요. 주소는 이렇습니다. 여기 네비를 찍으면 갈 수 있어요. 난지천 공원의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공개된 좌석 배치도와 티켓 예매 안내문구예요. 인터파크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좌석 배치도예요. 자 볼게요.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좌석 배치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요. 가운데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스테이지가 가운데에 동그라미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무대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 스크린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뒤쪽은 좌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좌석 수가요. 좌석 수가 5만이 채 되지 않을까 4만 5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탄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명웅 대단합니다. 돈을 포기했습니다. 왜냐 이 상하우 월드컵 경기장의 공연장으로 사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잔디 회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해 4월에 이명웅이 축을 할 때도 그때도 축구화를 본인이 신고 그리고 댄서들도 축구화를 사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도 아 잔디 회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구강 이명웅이 축구에 대한 진심인데 이명웅은 모든 부분에서 이런 진심이 있는 거예요. 팬들을 향한 진심도 이와 같다. 잔디 회선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진심과 팬들을 향한 진심이 거의 같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좌석 배치도가 자 볼게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회선을 하지 않은 묘책이 나온 거예요. 아 쉽지 않아요. 이게 이 그라운드에 좌석을 놓으면 이게 바로 부야의 비석이기 때문에 돈하고 연결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런 좌석 배치도를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EO 감사합니다.